여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은 상대방이 미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발차기까지 굉장히 빠른 이 남자. The power from my kicks and punches are bursting. I demonstrate a power put. It's a big part of your body. And when you do punch, now you may fall a little bit, I'm hoping not to hurt any kind of angle. I mean, you gotta put the whole thing into it and snap it and get all your energy into it and make this into your life. 국가대표 출신의 탁구 선수와 대등하게 경기를 벌이는 남자입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상대방으로. 탁구 경기에 얼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한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합니다. 이번엔 두 명의 남자와 상대합니다. 그럼에도 이 남자는 8명의 남자ücke.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브루스리 우리가 아는 미소련입니다. 영화에서만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도 굉장한 격투가로 알려져 있다는 사람은 평소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어 굉장한 연구와 자기계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의 실력이 넘너 초중해 TV 프로그램에서 직접 시연하는 모습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던 다소 과장된 직인들과는 다르게 실제 그의 행동과 신체 능력은 굉장했다고 유명합니다. 영화에서도 종종 그런 굉장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만 알고 있는 이소룡은 실제로 많은 격투가들에게 영감을 줄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로만 알고 계신다는 점화로 jak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